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윤달 2월 3일 되네요. 신사일입니다. 흰뱀이 나타났네요. 오늘 복근번호 4자 9자로 쓰시고 서쪽으로 가시고요. 흰옷을 입고 가세요. 신금은 병화를 좋아하죠. 병신합수입니다.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 병자일 태어난 사람을 좋아합니다. 오늘 태어난 성품이 아주 온호하고 총맹한 사람들이고 판단력이 아주 뛰어나고 매사에 원만한 그런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죠. 신금은 정화를 싫어합니다. 신정충입니다. 정묘, 정사, 정미, 정예, 정축위를 싫어하겠죠. 오늘 태어난 사람은 약사, 의사, 간호사, 영업, 무역, 운수업, 숙박업, 임대업, 여행업, 군인, 경찰, 검찰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건강은 비염, 중농증, 관절염, 탈모, 폐기간지, 교통사고 이런 걸 주의해야 되고요. 우울증, 화병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주가 되겠네요. 오늘 또 띠베로스에 들어가 볼까요?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3월 24일, 지띠부터 볼까요? 지띠로는 소득이 가득하네요. 사업운이 좋고 금연이 좋습니다. 매매운, 이사원,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산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은 하루가 되겠네요. 소띠 볼까요? 소띠은 모든 일에 원만하게 일을 사축합금이죠. 만사가 행동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띠님들은 만사가 아주 잘 이루어지는데 아주 소중한 하루가 되겠네요. 좋은 만남도 있습니다. 범띠볼까요? 범띠 오늘 밥 마실 나가네요. 역마살이 들어와서 밥 마실 나가네요. 밤에 나가니까 연예운, 결혼이 좋고 매매운, 이사원,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산매매, 우정, 미래, 건강, 여행 다 좋습니다. 낮에는 사고로 술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하세요. 토끼띠 볼까요? 운명의 남자가 나타났네요. 연예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운, 이사원,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산매매, 우정, 미래, 건강, 여행 다 좋습니다. 용띠 볼까요? 용띠. 약간의 우울한 하루가 됐네. 연예와 결혼이 안 돼서 조금 외로운 하루가 되겠고요. 그러나 사업은 좋고 금전은 좋습니다. 매매운, 이사원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산매매, 우정, 미래, 건강, 여행 다 좋습니다. 뱀띠가 뱀날을 맞았습니다. 연하의 남자 운이 있네요. 연예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 이사원, 학업은 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분산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도 상남자가 나타났네요.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예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 이사원, 학업은 다 좋고요.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산매매, 우정, 미래, 건강, 여행은 다 좋습니다. 양띠 볼까요? 양띠 소중한 만남이 남녀 다 좋은 날이네요. 연예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운, 이사원,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산매매, 우정, 미래, 건강, 여행은 다 좋습니다. 자, 사신없죠. 원숭이 띠 볼까요? 돈 많고 점잖은 오빠가 나타났네요. 연예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매매운, 이사원, 학업은 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분산매매, 우정, 미래, 건강, 여행은 다 좋습니다. 자, 사유학금입니다. 닭띠 볼까요? 닭띠용 소득이 가득하네요. 사업은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운, 이사원,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산매매, 우정, 미래, 건강, 여행은 다 좋은 원만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개띠 원진살 볼까요? 이별 뒤에 오히려 돈 많은 오빠가 나타났는데 전화 입으게 되네요. 낮에는 이별 수가 있고 밤에 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그런 운이네요. 연예운이 좋고 괴로워졌습니다. 매매운, 이사원,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산매매, 우정, 미래, 건강, 여행은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이별 수가 있습니다. 자, 돼지띠 역만살입니다. 약간의 구슬 수가 있고, 그죠? 약간의 올 사고수가 있네요. 돼지띠는 오늘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가하고 행복한 금요일 되십시오. 팔봉입니다. 감사합니다.